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그들이 내 앞에 앉았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의 아들아.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대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나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개시했다. 그때 나는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며 야곱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한 그날에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보석 같은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너희가 탐닉하던 혐오스런 것들을 모두 없애라. 이집트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혐오스런 것들을 없애지 않았다. 모두가 제 목숨이나 되는 듯 이집트 우상들을 애지중지했다. 당장의 이집트에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까 생각했지만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둘러싼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 민족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개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사막으로 인도했다. 나는 그들에게 삶의 규례를 정해주었고 내 앞에서 복된 순종의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매주 지켜야 할 나의 거룩한 휴식 나의 안식일을 정해주었다. 이는 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않았고 복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정해준 규례를 무시했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안식일도 철저히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에게 해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골라놓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석 같은 땅으로 절대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약속을 파괴한 것은 순종의 삶을 살라고 내가 준 규례를 그들이 멸시하고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고 멸절시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의 행습을 쫓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윤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와 너희 사이의 증표와도 같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한 휴일로 지켜라. 그러나 그 자녀들도 내게 반역했다. 그들은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않았고 바르고 복된 삶을 살라고 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는 당장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행동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본 민족들에게서 모독이 아니라 공경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기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윤례를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사방으로 쫓아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조상이 빠져 살았던 우상들에 여전히 빠져 있었다.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그들이었기에 나는 그들에게 선을 낳지 못하는 윤례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나는 그들을 내쳤다.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힌 그들은 마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일까지 저질렀다. 그 소름 끼치는 일 이후에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너희 조상은 그런 짓을 하고도 부족하여 나를 반역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더니 그들은 음란한 종교 산당이 서 있는 언덕이나 신전 창녀들이 있는 숲만 보면 그리로 달려갔고 이 교회의 온갖 풍습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 너는 어느 언덕을 찾아가느냐. 지금도 그런 언덕을 맺힌 언덕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걷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삶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추한 짓을 따라하며 너희도 창녀가 되었다. 너희는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면서 오늘까지도 너희 우상들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이스라엘아. 그러니 내가 너희의 묻는 것을 받아줄 것 같으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주 하나님은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은밀한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 예배할 것이다 한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위력과 폭풍 진노 중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리라. 무시무시한 위력과 폭풍 진노 중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게서 데리고 나오고 흩어져 살던 나라들에게서 거두어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직접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집트 광야에서 내가 너희 조상을 대면하여 심판했듯이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도착하면 내가 너희를 샅샅이 조사하고 언약의 끈으로 포박할 것이다. 반역자와 배신자를 가려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상들을 섬길 테면 계속 섬겨보아라. 그러나 후에 너희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교 예물과 우상들로 내 얼굴에 먹칠하던 짓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 서서 너희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나를 경배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두 팔을 활짝 펴고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예물과 헌물을 거룩한 제사를 요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흩어져 살던 땅과 나라들에게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는 날에 나는 너희 자신을 으뜸가는 예물로 받아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의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이임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손을 들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드리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거기서 너희는 지난 행위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지난 길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입각해서 너희의 악한 삶 너희의 부정한 과거를 처리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남쪽 황무지 숲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남쪽 숲을 향해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안에 불을 놓으리라.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불이다. 누구도 끄지 못할 불이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나라 전역이 숫검정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 불은 나 하나님이 일으켰으며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오 하나님 모두 저를 두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